야! 워낙.. 워낙 뒤에! 워낙 뒤에! 으아아 Entrepreneurship 이거 어떡해요! 어떡해요! 워낙 뒤에! 으아아아아아~~ 와아아아아앙 아래에 자를 responsabilizes 자, 오늘 우리가 조금 특별한 게임을 하기 위해서 일단 일단 오해가 있기 전에 오늘 이 자리에 양갱이가 왜 없는지부터 설명하도록 하죠 은별씨 네 이 자리에 양갱씨가 왜 없습니까? 김은별이 빼자고 했어요 김은별이 김은별이 하자고 했어요 박해 표독한 년 은별아 그게 맞니? 사실이니? 작가님 제가 싫다고 했잖아요 자 오해가 있으니까 제가 빨리 한번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갱이가 지금 여기 합방에서 유일하게 빠진 이유는 은별이가 빼자고 했어요 지금 저희가 할 게임은 리셀컴포니라고 이제 공포게임인데 여러분들의 준비가 된 것 같으니까 이 이후의 진행은 게임 내에서 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 이 탐험대의 대장은 수장이 내가 맡도록 하겠다 싫어해요 너 나가 자 지금 우리는 여기서 생긴 어떤 일제를 뭔지 모르겠지만 탐구를 할 거야 우리는 한 팀이야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산다 오케이? 작가님 스토리 그거 아니에요 회사면은 직급이 있겠지? 내가 사장이겠지? 자 니들 직책 정하자 김은별은 직책이 뭡니까? 경리입니다 김경리 황결씨는 직책이 어떻게 됩니까? 백수요 아니 회사인데 어떻게 백수야 인턴 합시다 원호구씨 전 상병요 조상병 좋습니다 저는 산업스파이입니다 하는 법 다들 알고 계신가요? 몰라 출발하자 나.. 넓은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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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다 suppress 숙점등 사오자. 사올까? 야 없으면 안 될 거 같은데 이거? 야 잠깐만 여기 길 잃기 전에! 은별아! 원호야 진정해 작가님이 뛰어내린 거야. 야! 어 뭐야? 나 왜 있어? 나 왜 있어? 근데 시간이 너무 잘 가. 유인증 안은 없지? 닫아봐. 가자. 어? 서! 민수야! 야! 원호야! 밑으로 가보자. 문 밖에 떨고 났어요. 야 원호야! 예. 저 빛나는 데로 가봐. 그냥 가? 그래! 오케이! 오케이. 뭐 없네. 어이야!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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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 있었어? 뭐 있었어? 왜 저래? 뭐 있었다고! 없는데? 형은 아예 실물로 봤어? 어! 은별이 왜? 왜? 어? 왜? 뭐야? 얘 뭐야? 얘 왜 이렇게 히싸고 있어? 가자 빨리 팔자! 가자! 아 잠깐님! 일단 이거 콜라 갖다 놓고요 그 원호 시체가 돈이 되거든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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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워오죠? 가자 가자 죽었겠지? 안 죽었으면 쓸모가 없는데? 죽어있어야 되는데? 가자! 잠깐만 이거 얼마냐? 슬프지도 않으세요? 아니야 슬퍼! 어 잠깐 잠깐 5달러나 주는데요? 어? 5달러? 이새끼 쓸모없다 가자 가자 위험한데 온나? 여기요? 어! 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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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저글링 있어 저글링 오! 야 잡아볼래? 오케이 오케이 내가 연다? 안 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야! 야 일로와봐! 안 하는게! 잠깐님 위험해 보여 야! 어! 야! 안녕meno Rock 재배 우리 젊나 세데? می Nein 백두산부대야 백두산부대야 나 때려 기 efectame 야! 야, 나 때리면 어떡해, 변신아! 형님? 형님!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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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혜완이 형! 은별아! 여기 또 있어, 여기 또 있어! 너도 새X야? 야, 어떻게 젖어봐요? 야, 어떻게 젖어봐요? 야, 한 마리 더 있어! 올리봐! 야, 왜 안을 쳐? 야, 야, 야! 야, 씨X 잡았어, 잡았어! 빨리 가자, 어두워진다! 야, 뭐야? 야! 발이가 무너졌어! 야, 죽었어! 잠깐, 빨리 돌아가야죠, 저희! 쟤네론 살 수 없어, 참! 자, 일단! 어! 야, 씨X, 야, 잠깐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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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발 있잖아! 너무 커, 너무 커, 너무 커, 너무 커! 아, 쟤는 못 잡을 것 같은데? 저 왔어요! 안녕! 야, 기다렸어, 야! 들어가봐, 일단, 들어가자! 낭! 민수 형! 야, 야,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은별아! 다음은 미스차례야! 아니, 근데 이거 너무 무서운데?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해야 되지? 어! 가라! 아니, 그니까, 들어가서 어디로 가, 그러면? 아, 일단! 있는지만 봐!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як 민수야 어 일단 들어갑시다 들어갑시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왜 안들어와? 어? 괜찮아요? 없어 없어 야..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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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나 내가 기절 수류탄 갖고 있거든? 내가 기절시킬다니깔 니가 뛰어가 잡아 일단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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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 빨리 뜨는데? 아 나이스! 나이스! 야 뭔데? 야 너 못해? 얘 거미줄 있다 가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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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으으으으으음 왜! 뭐야 저기 뭐야? 제가 가.. 가 볼까요? 근데 야 또 있다! 야 야 일로와 봐 전환님! 너무 늦었어요 시간이!! 야 일단 돌아가자 이건.. 여긴 딱 세다! 한번만 들어갔다 올게 야 한번만 들어갔다와봐 딱 느낌이 딱 좋아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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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많아 얼마쯤 보기에 156원 가자 가자 야 나 벌 한 번 해도 돼? 우와 200원 와 미쳤다 야 죽어도 노상 가는데 벌 한 번 하자 가자 출발할 사람은 있어야 돼 야 워놈야 어디갔어 어! 아! 씨발 형님! 한 번만요! 아 나는 안 되겠어. 내가 혼자 왔어. 오! 야! 오! 오! 야 손 뜬다! 운대야 저 문 좀 달아봐! 운대야! 운대야! 훈련이 어그르를 빼고... 잠깐만. 오! 오! 야 손 뜬다! 운대야 저 문 좀 달아봐! 운대야! 야! 개다! 아! 형들 어디 갔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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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아! 어... 하... 뭐야? 왜estab들? 왜.... 왜이들 Education 회수님! 왜이들 어이... 왜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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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anha 왜이들